내가 먹고 놀이던 걸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선택한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 그 선택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과 고가이니까 나는 다른 만큼 자 그럼 다음 이번 상담원문도 이런 게 있을까요? 그 작품이 뭐 어떤 한 시점? 그 시연인에 맞추어 심플렉스에서 이렇게 대반하고 찍었을 것 같은 이런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는 근데 앞뒤 흐름을 돌려왔어요. 그저 한 사람의 파트처럼 그러니까 그 패스티가 있는 1,200원 정도만 먹으니까 왜 합계 2년이나 1,200원을 했는데 폐기 아이디로 뽑고 그런 그 패턴을 보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. 예를 들어서 드루킹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한 사람의 폐기 아이디로 하나의 아이디로 수단을 해봐요. 이거를 시점을 해봐요. 또 그런데 예를 들어 그날 김용수 지갑 갔다. 그러면 아 그 전에는 폐기 아이디로 하다. 아 네. 김경수 지사 오는 날만 하나의 아이들이었는데 객관적으로 이거 김경수를 보여주려고 한 거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. 경북부에서 다른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는 되게 경목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손님이고요. 그렇죠. 그거를 유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아주 중요한 손님이고 핵심적인...